ADL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중국의 3분기 GDP 수치가 공개가 됐어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어쨌든 이 수치를 봐야 중국 경기나 여기에 플러스 경기 부양책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계산법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어쨌든 그러면 중국이 연간으로 했을 때 5%의 목표치 계속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 달성하는데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들이 일단 좀 나오고 있고 이러면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도 어떻게 추가적으로 지금도 계속 계속 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지 여부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중국 경기 부양책이 우리 시장에도 또 어쨌든 혼풍을 좀 불어넣어주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도 체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데비티비 인사이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찬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저희가 유튜브나 여러 콘텐츠 통해서 많이 뵀습니다. 저는 뵀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고 많은 인사이트를 줘도 얻었는데 오늘도 좋은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GM과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또 이데비티비 인사이트에서 GM, 현대 이야기를 한 번 다루긴 했어요. 그렇군요. 협력 이야기를 그때는 했었어요. 협력, 공동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오늘 좀 해볼 이야기는 이 얼티엄 브랜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티엄 브랜드 관련 이 명칭을 GM 쪽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얼티엄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GM 전동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GM 전기차의 플랫폼 이름이기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티엄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GM이 사활을 벌고 있는 전동화의 어떤 브랜드였다. 전동화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갖다가 얼티엄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갖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전동화의 어떤 전략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틀어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게 좀 잘못된 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현대차와의 어떤 플랫폼 공위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것들이 완성도가 높고 진짜로 좋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현대자동차랑 공유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반포기 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사실은 전기차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위주로 하던 완성체 업체들이 전동화 나가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GM이 본인들의 플랫폼이었던 얼티엄을 약간 포기하는 듯한 제스츄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GM은 그러면 앞으로 아까 살짝 말씀하신 그러면 현대차와의 최근에 공동 협력하겠다라는 발표도 나왔던 것처럼 현대차와의 뭔가 밀착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차 완성체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내놓으라는 플랫폼을 가지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대기아차의 EGMP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MDB라는 플랫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GM이 이번에 얼티엄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폭스바겐의 MDB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BSA 시스템을 수입해서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GM마저 그렇게 자신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이다, 우수하다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했던 얼티엄 브랜드를 포기하고 현대차의 플랫폼을 갖다가 공동 계열을 쓰겠다고 선언한 거는 사실은 EGMP의 어떤 우수성이 사실은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엔지니어들 얘기로는 EGMP 시스템 자체가 전기차 플랫폼이죠. 이게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 플랫폼에 비해서 최소한 2, 3년 정도는 앞서 있다, 그 플랫폼 자체가. 우리는 단순히 전기차 플랫폼이라면 뼈대만을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부터요. 그다음에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 아니면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게 돼 있는 시스템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구동, 구동, 안전, 소프트웨어 이런 게 복합적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회생제동부터 전기차의 어떤 재원화 통제. 과거에는 엔진과 텔스비션을 통해서 자동차를 제어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P 시스템을 아주 모터를 통해, 모터와 감속기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제어를 하잖아요. 배터리와 감속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사실은 이 GMP 시스템이 다른 플랫폼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런 평가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GMP 같은 경우가 올티엄 브랜드를 갖다가 올티엄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반포기를 하고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현대차는 차세대의 플랫폼들이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EM, 그다음에 상용차 같은 경우는 ES 같은 경우거든요. 이 차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좀 미루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이제 EV90인가요? 대형차의 이제 EM 시스템이 처음으로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아껴줬던 것들 갖다가 지금 이 GMP에서 확인된 기술들을 갖다가 GM에서는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차라리 현대화랑 손을 잡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현대차의 EGMP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화되어 있고 성능도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또 EGMP로서 뽑아낼 수 있는 차를 만들어내고 매출을 올려낼 수 있는 걸 쭉 뽑아낸 다음에 이번에 GM에도 주면서 거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플랫폼은 또 현대차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또 전기차를 만들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과정을 겪고 있네요. 그러면 GM이 이렇게 얼티엄을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까? 그 뭐 안 좋은 단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올해 초부터 계속 외신에서는 계속 다뤘죠. 얼티엄 플랫폼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특히 인사이드 EBS,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와 관련된 잡지들이나 신문들, 온라인 잡지들에서는 많이 다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배터리 모드를 자동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연차를 만드던 사람들이 전기차의 어떤 배터리 모드를 만드는데. 완전히 다르신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들을 굉장히 겪은 줄 알고 있고요. 얼티엄 플랫폼 자체가 이코녹스라든지 블레이저라든지 이런 어떤 중소형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대형차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형차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피컵 트럭이라든지 지행 같은 경우는 험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출시가 전동화 모델들이 출시가 계속해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배터리 제어 시스템부터 전기차의 어떤 제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겠죠.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에너지 밀도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는 거고요. 또 배터리가 많이 장착이 되면 될수록 또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앞서나가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EGMP가 플랫폼을 갖다가 공유해서 쓰는 거에 훨씬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간 단축이라든지. 비용도 절약이 되죠. 비용도 절약이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을 갖다가 강하게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국내 언론 이런 얼티엄 관련된 기사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GM이 자기네들이 자신감을 표현한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언론들이 있던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얼티엄 플랫폼을 갖다가 GM이 엄청나게 자랑을 했었어요. 우리 걸 사서 써라라고 얼티엄을 맨 처음에 개발했을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굳이 얼티엄이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차라리 홍보를 더해서 자기들 얼티엄 브랜드를 갖다가 널리 선전하는 게 광고하는 게 훨씬 자기들한테는 이득일 텐데 얼티엄 브랜드를 갖다가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GM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바겐도 공익 겪고 있는 문제고요. 벤스도 마찬가지고요. BMW는 노이어 클래스라고 만들긴 했지만 그게 올해부터 전기차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얼마만한 성능을 발휘할지. 이거는 의무이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차에서는 독일 기업이라든지 이런 GM이라든지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우위를 갖고 있지만 전동화로 가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차체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자신들의 어떤 완성도 그다음에 장점을 갖다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완성체 업체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 현대차가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잘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나.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현대차 기아가 잘하고, 현대차 그룹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얼티엄 브랜드를 제거한 GM의 어쨌든 본인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자동차 쪽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어쨌든 얼티엄이 LG엔솔과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럼 LG엔솔과 얼티엄 셀즈 배터리 관련해서 어쨌든 협력하고 있던 것, 이런 것들도 뭔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티엄 셀즈라는 브랜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고요. LG엔솔과의 어떤 협력, 이런 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자동차 업체로서는 사실은 특정 업체만 이렇게 의존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밴더들을 갖다가 여러 개 두고 싶어 하는 거고 또 나름대로 폼팩터에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하겠죠. 가령 파우치라든지 아니면 원통형 배터리에서 벗어나서 각형 배터리도 쓰고 싶고 사실은 대형차가 가면 각형 배터리를 쓰는 게 좀 낫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티엄 브랜드를 포기한 그런 이유도 하는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가 있었네요. 어쨌든 플랫폼 자체로는 현대차에 의지를 해서 비용도 절약하고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와서 쓰는 게 좀 더 저렴하겠죠. 본인들이 안 되니까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에 부담을 느꼈겠죠. 이런 상황이고 얼티엄 셀즈, LG엔솔과는 어쨌든 그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공급처의 다변화를 위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LG엔솔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LG엔솔도 요즘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캐즘 이야기 나오고 2차전지 다시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캐즘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즘 LG엔솔은 주가는 조금 휘고 있지만 좋은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벤츠 이야기, 포드 이야기, 수주 이야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7월부터죠. 약 3개월간 수주가 200기가와트아워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수십조 원 규모인데 사실은 지난 7월 이후 수주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르노와 39기가와트. 이게 LFP 배터리입니다. 벤츠 계열사로부터 51기가와트. 이건 4, 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예요. 그리고 15일 포드와 총 109기가와트. 이거는 파우치형. 종류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종류가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4, 6, 8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파우치형까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통과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들의 아주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라인을 갖다가 완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원하는 대로 잘 맞춰주고 있는. 그 다음에 하나큐셀에서는 ESS도 전반기에, 상반기에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터리 전반에 대한 어떤 라인업을 완전히 갖췄다. 그리고 품질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몰랐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각 업체들마다, 회사들마다 다른 형태의 메토디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이 어쨌든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시그널이었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더 크게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배터리 캐즈미하게 계속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 물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LG엔솔의 이런 수주의 연달아 연타석 안타가 뭔가 캐즈미 벗어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비전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6년쯤에 캐즈미을 완전히 극복하는 단계로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 약간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26년까지 캐즈미 극복, 28년까지 매출 2배, 30년까지는 완전히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건데 이런 캐즈미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터지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는 K배터리 힘? 이걸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인업을 갖다가 전 라인업을 갖다가 다 왕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던 LFP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가 우위를 갖고, 파나소닉이 우위를 갖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파우치형 배터리까지 전 라인을 갖다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K배터리의 어떤 파워?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현대차도 잘 좋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LG엔솔도 최근에 어쨌든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연달아 수주 소식을 들려줬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어쨌든 포드와의 공급 계약 수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보니까 규모 자체로도 109기가와트시 정도고 규모도 크고 또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수주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번에 109기가와트아워를 수주한 물량 자체는 미국 향이라기보다는 유럽 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 수출 향. 이게 폴란드 엘젠솔 공작에서 만드는 거고요. 결국 유럽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유럽 향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포드 향으로 이걸 수주를 받았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주한 배터리 자체가 포드의 E-트랜짓이라는 상용차 모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에 짐을 가득 싣고 있죠. 우리나라 트럭이라고, 준트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기에 우리나라의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나라 ST1처럼 요즘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상용차 모델 ST1과 좀 비슷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북미에서는 굉장한 히트작입니다. 이 그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 한 4만 5천 달러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요? 이 트랜짓, 미국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조금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들어서 이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판매량이? 24년 1분기부터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 내에서 굉장히 히트작인 거고요. 사실 유럽에서도 이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전동화 모델이 아니라 유럽이 팔린 거는 기존의 내연차 모델을 전동화 모델로 바꾸는 거거든요. 트랜짓이라는 모델 자체가 유럽에서 약 50만 대 팔린 굉장히 히트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포드에서는 이 트랜짓으로 바꿔서 유럽 시장에 팔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엄청나게 팔린 물량이니까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용차라는 거는 우리들이 평균 주행거리가 대부분 길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어목한 상황에서 운행을 많이 하죠. 가령 혹한, 혹서에도 눈 비울 때도 많이 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승용차에 비해서 더 고밀도, 고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 상용차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소형 상용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덤프트럭이라든지 굉장히 큰 트럭들 같은 경우가 이게 상용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배터리 같은 것들이 기존의 승용차에 비해서 보통 10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비싸요.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평균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배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사실은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그쪽 시장에 LG앤솔이 포드랑 해서 진입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듈이라든지 배터리 시스템 자체가 승용차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높습니다. 왜 그래야 하면 거기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용차랑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드 자체가 기존에 내연기관차의 트랜젯 모델을 유럽에서 전동화 모델로 해서 바꿔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조사 업체인 마켓 앤 마켓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건 전 세계의 물량입니다. 올해 한 재관리 입기로는 한 7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돼요. 상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규모가.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 얼마나 커지느냐. 2,556억 달러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보기에는 연간 24%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개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승용차에 못지않게 상용차 시장이 서서히 개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지앤솔이 마침내 그 시장을 갖다가 침투해서 뚫고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포드 쪽에 엘지앤솔이 공급 계약을 맺은 거는 파우치형 배터리였는데. 그런데 규모도 109기가 같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수로 한 사람은 130만 대 정도라는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건 결국에는 상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훨씬 더 고밀도고 고테크닉이 필요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죠. 마진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알짜 계약이었네요. 그렇죠. 지금 이 트랜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용량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대형차들이 점점 나올 거고 중대형 상용차들 시장들도 반드시 전동화를 시작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8톤 트럭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것들이 이산탄소를 내는 주범들이니까. 하루빨리 전동화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상용차 시장은 수소차가 훨씬 유리하다, 유리하다 이래서 수소차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 자체가 기술 개발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동일한 용량을 내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하다 보면 점점 소형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중대형 상용차에도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배터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기차, 우리가 승용차만 생각하고 있는데 상용차 쪽에 훨씬 더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깨닫고. 이 시장을 LG앤솔이 어쨌든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수조 소식들을 기대해보면서. 2차전지에 이제 좀 가야죠. 넘으셨는데.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